제가 낼 수 있는 제일 고음으로 기대된다 반발 해! 자기소개하기 아아! 미소 유투브야! 아 잘하네 누굴 나왔네 데이지에서 뵙고 싶은 파트는 거짓말! 거짓말! 세로 에잇 티투 에잇 티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노래로 와 노래 맞네 노래목 터졌네 부럽다 오늘은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다음에 또 쇠민스 데이 해볼게요 행복해요 이상 벤당어였습니다 아아아아아 아다쥐 유투브 하하하하하하